오늘은 역대야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을철 건강, 가을철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매년 가을철이 되면 제가 가을철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제는 좀 업데이트된 건강에 대한 말씀 또 요새 유행하는 코로나 그리고 곧 닥칠 독감 이러한 그 유행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유행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면 코로나가 여러분 범접지 못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 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 또한 육체적인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피곤함과 여러 가지 코로나 블루 현상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면 오곡 백화가 무르익고 결실의 계절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가을 하면 참 이렇게 풍요로운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가을철 설악산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숲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오색으로 물듭니까 빨강, 파랑, 노랑, 밤색 이런 여러 가지 오색 단풍이 화려하게 물듭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로 봐서는 사실은 비극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누리면서 이파리가 푸르고 열매를 맺고 꽃을 맺고 이러한 이파리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한 잎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자기의 몸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의 현상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끊어버려요 나무가 나뭇잎에 그때가 되면 아침 저녁으로 추워지는 이제 9월이 오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입니다 수분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오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지만 나무로 봐서는 죽는 길이에요 나무 잎으로 봐서는 떨어지는 길이요 분리되는 길이요 나무로 봐서는 포기해야 되는 길이요 이별의 길입니다 그래서 가을철이 되면 우울증이 생기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홀몬 변화가 있습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이제 가을에 접어드는 인생을 갱년기라고 하는 거예요 갱년기 갱년기는 바로 노화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여성인 경우에는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주기가 끊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육의 경직, 관절 질환들, 마음의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성인병에 노출되기가 쉬운 거예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여자들보다는 급격적으로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체력이 고갈이 되고 남성으로서의 이러한 활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 거예요? 인생의 겨울을 나무처럼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많은 에너지의 발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갱년기를 잘 지내면 다시 완전 회복,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가 힘들지만 또 우리 자연이 가을이 사실은 환절기라 겨울을 준비하는 모든 상황이 힘들지만 그것을 잘 견디면 정말 풍요로운 겨울과 아름다운 정말 약동하는 보물 우리가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연에게 주신 지혜예요 우리의 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멜라토닌이 부족해집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수면부족 현상도 생기게 되고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호르몬 변화가 그 겨울에 포커싱해서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가을철이 오면 이제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요 왜 독감 예방접종을 합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에 있는데 독감까지 오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경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남반부에는 먼저 그것이 지나갔죠 동시에 독감 처리에 이미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연구를 했어요 영국의 범위험대인가요? 거기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걸리게 되면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환자의 보통 사람들의 6배가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6배가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만 가진 사람이 독감과 코로나를 같이 걸린 사람들보다도 2.3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2.3배나 빨리 죽는다 그만큼 이 코로나와 독감이 합쳐지게 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북방부에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가을철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를 예방하고 독감에 동시에 드는 것을 예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백신 맞는 겁니다 코로나는 백신이 없잖아요 아직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째는 마스크 착용 두 번째는 거리 두기 세 번째는 손 씻기, 손 소독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코로나와 독감과 일반 감기까지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잘하면 독감 걱정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같이 병행되는 독감과 이러한 코로나가 병행되지 않게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감 백신을 지금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좀 이 WHO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오래 유행할 게 야마가탄지 빅토리아인지 이것은 B형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B형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요 A형은 H1, N1, H3, H2 이 두 가지가 대개 유행해요 그리고 B형도 마찬가지 야마가탄지 빅토리아 그런데 이러한 것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다 맞아버리면 좀 예방이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이 네 가지 사과 백신만 전체적으로 다 배포가 됐어요 또 그게 또 사고가 났잖아요 상온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가지고 이거 만약에 노출된 걸 맞아버리면 무슨 부작용이 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미 몇백 명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게 발표되기 전에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 문제는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온에 노출돼요 단백질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독감 백신을 지금부터 맞기 시작을 해서 이 독감 백신이 약 2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백신 효과 그래서 9월에서 10월까지는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 독감이 10월에 10월 달부터 시작하죠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좋은데 이게 WHO에서 확실하게 일단 균주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이걸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일부러 그래서 그냥 내 돈 주고 빨리 맞으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 3가 백신은 이미 없어졌고 A형 B형 네 가지의 바이러스를 다 동시에 예방하는 그러한 백신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맞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건강한 사람은 80%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노약자들은 40%에서 60% 안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독감이 예방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 백신 효과가 10%밖에 안 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약 40-50%는 예방 효과가 있고 문제는 뭐냐 예방도 예방이지만 합병증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크다는 얘기야 사망율이 훨씬 80%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감 백신 맞았는데 내가 왜 독감이 걸립니까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감 접종이라고 해서 독감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사망률을 낮추고 합병증을 낮추고 하는 것이 그러면 감기 예방이 되느냐 코로나 예방이 되느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독감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는 리노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COVID-19 이러한 바이러스입니다 우한에서 생겨난 바이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을철에 유행병에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러한 두 가지의 전염병이 동시에 또 감기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생길 때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 코로나에 걸렸나 독감에 걸렸나 이제는 각 개인 병원에서 이 검사를 안 해 줄 거예요 왜냐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우리 병리 선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는 검사하기 못하겠어요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원장님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좀 섭섭하더라고 완전 멸균복장하고 하라 물론 농담만 진담만 비슷하지만 이해가 됩니다 저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검사는 사실은 이제는 독감이든 코로나든 선별진료소에서 하게 될 겁니다 개인 병원에서 아마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조심하는 게 얼마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하는 경제적인 손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이란 탈진, 우울증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블루라는 말 자체가 안 좋은 말이잖아요 우울감 할 때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영어권에서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드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또 모든 매사에 짜증이 나고 그냥 막 그래서 자살률이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20, 30대 자살률이 또 많이 올랐어요 왜냐 코로나 블루야 직장도 못 꾀해지지 어디 가서 마음대로 재미나는 곳에 가서 젊은 애들이 나가서 막 놀기도 하고 그래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막 그러한 그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이 전에도 그랬지만 더 심해지고 많은 거예요 더 심해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대야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혹 내가 하늘을 탁고 비를 내리지 아니 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은 가뭄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버린 것은 경제적인 재앙을 말하는 것 공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공핍 전염병의 재앙 특히 코로나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러한 전염병 무서운 전염병 무서운 전염병 이러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뭐라고 했어요 유행하게 할 때에 그냥 우연히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한다고요 내가 여기 보면 혹 내가 하늘을 탁고 가뭄을 내리고 메뚜기를 내리고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병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재앙이라든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 많으실 겁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져요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도 이게 비폐해지는 거예요 가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전인격적으로 그야말로 영과 혼과 육이 경제적으로 질병을 통해서 전년병을 통해서 또한 가뭄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아 영적 가뭄이에요 영적 가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하심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였을 때 다이나믹한 이러한 성령의 강건적인 감동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차단이 됐나 이겁니다 이것이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코로나는 눈도 없잖아 코로나는 무슨 의지가 있어 코로나가 무슨 생명이 있어 코로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시키지 말아 코로나는 과학이야 과학과 신앙을 왜 연결시키나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 물론 그냥 방역수칙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뭐 막 박수치고 그냥 막 침을 튀기면서 이것은 정말 우리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우리가 침을 튀기는 어떠한 것도 음식 먹는 거 이것 다 파하면서 거룩하고 질서 있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카타콤베에 있던 지하교인들이 그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었어요 300년 동안 로마의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무슬림 지역에서 생명을 걸어놓고 쫓겨나는 것을 가정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무릅쓰고 왜 모이느냐 왜 숲속에 모이고 왜 북한에서 지하 교회가 아직까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 모이지 아니하면 교회는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가지 방역수축을 지키느라고 지금 뭐 20명 제한 50명 제한 이렇게 해서 영상예배를 다행히도 영상예배를 통해서 말씀은 들을 수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약물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던져지는 그러한 지척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뿔뿔이 헤어져서 영상 앞에서 또 그것도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그러한 설비가 안 돼 있어요 적은 교회들은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미 끝났다 우리 교회 오늘 월세가 알만데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 큰 교회처럼 설비가 잘 돼 있으면 온라인으로 척척척척척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돌리고 상담도 해주고 다 프로그램이 있지만 적은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응이 있지만 1주 2주 3주 4주 지나가니까 점점 사라져 자랑한 여러분 코로나는 오늘 분명히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에게 가뭄을 내리고 기근을 만들게 하고 또한 전년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봐도 다윗의 때나 솔로몬의 때나 뭐 아브라함의 때나 무슨 지금도 마찬가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 다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은 과학이요 이것은 신앙이요 거기다 붙이지 마라 이것이 바로 헬라적인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질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 헬라의 하말티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말티아 하말티아는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얘기에요 빗나갔어요 궁사가 총을 쐈는데 화살을 쐈는데 핑 빗나갔어요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아 내가 목적한 것에서 빗나갔구나 이것이 죄의 의미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히브리적인 사관으로 생각을 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삼리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사고에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는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다 전인격적인 사고 우리가 이 전인치유 교회고 전인치유를 위해서 이 종을 부르신 분이시고 이 목적은 뭐냐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37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이 왜 안식일날 고쳤냐고 이렇게 비방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을 고친 것으로 왜 노여워하느냐 전신이라는 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영어성경에는 홀맨 이것을 제대로 하면 뭐예요 전인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우로 말하면 뭡니까 홀론 안트로폰이야 히기 예스 힐링 더 홀맨 예수님은 항상 몸과 영혼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몸만 고치고 떠난 자들에게 매우 섭섭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고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물론 몸의 괴로움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치료의 목적은 뭐네요 영혼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 명의 문뜸병장에 아홉 명은 몸만 고침받고 예수님 영접함이 없이 그냥 사라졌지만 사마리의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가 있느냐 섭섭해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기근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가뭄도 영적인 가뭄도 교회에 있는 가뭄도 영적인 모임도 흩어지는 것 소멸되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러한 사관을 가지고 모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닥쳐오는 감기 하나까지 내가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 하나까지 내게 닥쳐오는 작은 경제적인 손실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이것을 잘 파악하고 영적인 민감도를 가지고 이것이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의 태도예요 내가 좀 몸이 아픈데 내가 오늘 좀 누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 언쟁을 했는데 그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태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늘 생각을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매일 오후 한시마다 알라름이 울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왜 왜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도 확진자가 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무래도 한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마스크 잘 착용하고 진료도 다 하고 기침도 하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모든 환자들 한 사람도 전혀 손상을 받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 인생에 다가오는 시시각각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거야 이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딱 그거예요 딱 한마디로 죄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예요 불효하고 간음하고 우상승비하고 조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나뭇걸 탐하는 것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의 무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뭇걸 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아닙니까 다 사랑과 연관이 돼 있고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애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요 언제난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히브리적인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건들을 코로나에서 감기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죄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든 알든 그 뜻을 어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가뭄이에요 가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태양은 쫙쫙쫙쫘지 나는 그저 막 땀이 나고 그냥 목이 마르지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가만 한 가지 물이 없어요 지옥은 불만이지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가뭄이에요 영적으로 메마르죠 정신적으로 메마르죠 화를 잘 냅니다 분노를 잘해요 악독이 품어있어요 남을 잘 비판하고 판단해요 이게 영적 가뭄의 신호탄이야 내 입이 거칠어진다 내 마음에 자꾸 쓴뿌리가 생기고 남을 비판하려고 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 돌이켜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잘못됐을 때 아니야 내 양심을 통해서 카트시키는 거예요 가로막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마 그거 옳은 일이 아니야 저도 아침에 말이에요 무슨 일로 인해서 아내에게 조금 화를 냈어요 이 사탄의 역사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있는데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오늘 말씀 준비 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막 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고 처음에 처음 마귀의 역사야 그래서 막 뭐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야 너 큰 잘못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 질그릇을 다루듯이 성령께서 매우 슬퍼하시고 그래서 즉시 아내에게 가서 여보 내가 죄송해 미안해 내가 화를 낸 거야 정말 사과할게 뭐 그렇게 했다 이거 그러지 않고서는 백일수가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잘못을 알게 하는 원인이 어떻든 뭐가 옳든 그릇든 간에 화를 내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뜻에 거약하는 것이에요 결과는 뭐냐 아이쿠 아침에 나오는데 허리가 아파 아니 진짜예요 아니 허리가 아파 잘 못 걷겠어요 이게 벌써 사인이야 죄에 싹쓴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 단순한 화를 내는 것도 불평 불만을 하는 것도 이것도 죄라는 거야 그것이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 대가는 하나님이 깨닫고 회개했지만 용서를 구했지만 그러나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징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잘못을 확실하게 깨닫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베린 자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잘못했을 때 여러분 때로는 알게 해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 우리는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면 참으로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 둘째는 뭡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메뚜기에게 토사를 먹게 메뚜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는 사업도 내 직장 내 경제적인 이러한 재정을 칼과 먹게 하는 겁니다 메뚜기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귀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팥조기가 먹은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먹는 메뚜기가 먹은 메뚜기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고 말이야 이게 다 메뚜기의 유충부터 성충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충이 먹은 것을 성충들이 차례대로 다 먹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돈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이야 하나님이 한번 채워주시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재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있어봐요 몸 아파보세요 아무 쓸데없어요 그 돈이 누구 것이래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경제적으로 재정이 메마른 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창하고 세계에 번창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히브리적인 사관으로 우리의 영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과학으로 따지지 마십시다 과학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한폐렴이 처음에 유행할 때 첫 번째 감염자가 말해요 거의 죽어갈 때 가족들 다 떠나보내고 다 했지만 그 누나 한 사람은 나는 내 동생하고 나는 죽을래 나를 그 안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스크도 안 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여주고 같이 생활을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청년도 살고 그 누나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증상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요 아예 네거티브야 음성 그러나 그 우한폐렴을 발견하고 경고했던 그 안과의사는 죽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90세 넘은 할머니도 말이야 코로나에 걸려도 팽팽하게 살아가잖아 20세 청년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가 파괴되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첫째는 바로 영적인 가뭄이에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경제적인 가뭄입니다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전염병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 병이라는 것은 뭐 당뇨 고혈압 만성 대사성 질환들 암 여러가지 질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유행병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질환이에요 그러나 이 유행병은 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향하여 징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윗이 인구조사 했을 때 자기를 과시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세가지를 택하라고 했어요 다윗은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백성들이 희생됐잖아요 7만 5천 명인가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잖아요 전염병으로 그때 다윗이 오르나간 타장마당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번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 천사 재앙을 뽀뜨리는 천사를 향하여 여호와의 칼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하며 역병이 그쳤더라 이것은 무슨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나 있던 일이지 무슨 지금 과학의 시대에 현대 과학의 시대에 무슨 신앙과 이런 코로나를 연관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문학은 다 때에 따라서 변질되고 제가 배웠던 학교 때 의과대학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그때는 그것이 과학적인 것이오 진리였지만 지금은 진리가 아니라 이거야 많은 부분이 벌써 다 과학이 아니에요 위 속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헬리코바 어떠한 세균도 살 수가 없다 그건 완전한 묵인 상태라고 나는 배웠다 이거야 그러나 불과 졸업하고 의사돼서 3,4년 만에 헬리코바 파일로이라는 균과 바이러스가 두글두근한 거야 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뇌신경은 절대 자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현대의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의지에 따라서 마음의 평화에 따라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화평한 육신의 생명이라고 성경 말씀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화와 복이 사실은 여러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기근과 가뭄과 전년병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여러 차례 오늘 역대야 7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내가 행하게 할 때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회복되기 위해서 경제적인 가뭄 재정적인 그러한 재앙 코로나나 암이나 이러한 여러가지 또한 감기나 이러한 역병 유행병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첫째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여러분 악한 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착한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망이 기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역도 틀림이 없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디모데우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육신은 풀의 풀과 같고 인간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여러분 어기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화가 임하는 거예요 왜 모르냐 이거야 사람들이 왜 고집을 피냐 이거야 저는 목회생활 30-40년을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확실한 거야 이게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지 않을까 다 토탈 100% 정답 정답 딱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저는 그거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길 텐데 딱 생겨요 아 저 사람 복을 받겠구나 딱 됩니다 왜냐 내가 뭐 점쟁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 지켜야 됩니다 불법을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주여 주여 한다고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었나 그때 내가 밝히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나면 불법이에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회개하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내 발에 힘을 버려야 되고 내가 타는 홀스 말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흔들리지 아니 그러나 내 뜻에 내 철학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집을 짓는 건축자는 어리석은 자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부러워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나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이와여 십자가를 치시고 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계명 크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삶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삶속에 이룰 때 여러분의 그 인생은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리는 삶 행복한 삶 그야말로 이 땅에서 가난한 땅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크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서 주님 내 인생의 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키를 들여서 주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삶을 살 때 여러분 오늘 땅을 고치시고 질병에서 여러분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기근에서 가뭄에서 경제적인 재앙에서 모두가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자 자 자